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89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머치모얼과 머치레스에요 머치모얼과 그리고 머치레스입니다 뒤에 이렇게 무슨 내용이 나오겠죠 이건 뜻이 뭐냐면요 하물며 그쵸 하물며 그리고 더구나 더구나 머치모얼은 하물며 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머치레스는 하물며 하지 않다 정도로 부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치만이 아니라 이렇게 뒤에 비교급이 오니까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 또 뭐가 있어요 머치 말고 스틸도 있죠 그리고 far 이것도 비교급을 강조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머치모얼 스틸모얼 far 모얼 둘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머치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틸레스도 되고 far 레스도 종종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1번 보시면 he can speak french죠 그래서 그가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더구나 머치모얼 여기 떴죠 더구나 영어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어도 말할 수 있고 하물며 하물며 영어까지도 그쵸 말할 수 있다 또는 더 잘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모얼이 있으니까 더 잘한다는 느낌을 좀 살려줄 수 있겠죠 자 2번 보시면은 he cannot speak english죠 그가 영어를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더더구나 더더구나 프랑스어는 더 못 말하죠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도 말을 못한다는 얘기죠 자 3번 보면은요 no one would below such a book이죠 그래서 누구도 그러한 책을 빌려 오지 않을 겁니다 그쵸 빌려 오지 않을 건데 머치레스죠 더더구나 또 지금 도치가 좀 일어났죠 사지는 않을 거죠 더 빌리지도 않을 책을 사겠습니까 과연 이건 정말 안 산다는 얘기죠 4번도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권리예요 to enjoy his liberty죠 바로 그의 자유를 enjoy 바로 만끽할 즐길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더구나 또 그의 인생을 그쵸 누리고 향유할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5번 보시면은 I have no mind 예요 no mind to lend this book to anyone 자 이 책을 누군가에게 빌려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그쵸 그 빌려줄 마음이 없고 그리고 더더구나 그것을 part with 할 마음은 더더구나 없다는 얘기죠 part with는요 이게 뭐뭇을 주다의 뜻입니다 주다 예 뭐 기부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빌려주시지 않을 건데 주고 싶겠습니까 예 당연히 더 주고 싶지 않겠죠 자 6번에 보면은 컬처가 나오는데 컬처는 문화라는 뜻도 있지만은 얘가 교양이란 뜻도 있죠 교양 자 교양이라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예 오나먼트가 아니래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니에요 모할 장식품 데코레이트 할 그쵸 데코레이트도 장식하다죠 예 어떤 appraise니까 어떤 말이나 표현을 갖다가 장식할 장식품이 아니래요 그리고 더더구나 뭐도 아니다 to show off죠 show off 같은 경우는요 얘가 자랑하다 얘가 1번 뜻이죠 자랑하다가 1번 뜻이고 그리고 뭔가를 돋보이게 하다 이 뜻도 있어요 돋보이게 하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너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 교양이라는 것이 자 요정도로 하구요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would not hurt a fly 이죠 파리죠 파리 나는 파리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죠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much 대신에 far 이 나왔죠 제가 여기에 뭐가 된다 그랬죠 much도 되고 still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far 도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파리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고 더더구나 쏘지도 않을 거죠 인간을 총으로 이렇게 쏘지도 않을 거다 자 8번에 I'm sorry for his failure 바로 그의 실패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좀 별로죠 그의 실패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더더구나 또 그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그의 바로 질병 때문에도 지금 되게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9번입니다 자 그가 뭐가 없어요 인텔리전스가 없죠 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뭐가 없어요 더 센스 오브 뷰티죠 미적인 감각이 없는 거죠 그쵸 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적인 감각은 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좀 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걸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어 웰이죠 자 얘가 지금 명사로 쓰였죠 웰이 명사로 쓰이면은 우물이죠 또는 샘입니다 샘 샘물 같은 거 그쵸 그래서 이 우물이 전치사고가 삽입이 돼 있네요 그쵸 우물이 모든 장소에서 어떻다 뷰티풀하고 어펙팅한 오브젝트래요 어펙팅한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뜻입니까 감동적이라는 뜻이 있죠 영향을 주는 거니까 감동적이겠죠 감동적이고 뭔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움직이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이라는 것은 샘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그리고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오브젝트래요 자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ing죠 이 오브젝트를 꾸며주는 거죠 자 거시아웃 하게 되면은요 콸콸 흘러나오다 라는 뜻입니다 거시아웃이 콸콸 흘러나오다 예 콸콸 흘러나오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콸콸 흘러나오는 그러한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러한 물체라는 얘기죠 자 근데 뭐처럼 흘러나와요 라이크 라이프죠 생명처럼 그쵸 생명처럼 흘러나오는 거죠 자 어디로부터 From the hard earth죠 딱딱한 땅입니다 딱딱한 땅으로부터 마치 어떤 생명처럼 콸콸 흘러나오는 아름답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오브젝트가 바로 우물 또는 샘인 거죠 모든 장소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있죠 Still more 더더구나 어떻다 더더구나 So 그렇대요 여기서 그렇다는 얘기는 Beautiful affecting 오브젝트 거싱 아웃 라이크 라이프 from 더 하드 어스를 받는 거죠 어디에서 In those hot country 아주 뜨거운 나라에서 그 뜨거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왜열 이하가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It 여기서 It은 뭐예요 웰이죠 웰 그쵸 그 우물 또는 샘이 It's the first condition 오브 라이프 생명의 첫 번째 조건인 그러한 뜨거운 그러한 나라들에서도 더더구나 그렇다 더욱더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은 You will find it less easy to uproot forward 자 이거 뭐예요 가 목적어죠 집 목적어는 여기 있죠 그래서 uproot는 뭐예요 근절시키다죠 근절시키다 근절시키다 입니다 그래서 결점을 근절시키는 것이 덜 쉽대요 그쵸 그 이 다시 결점을 근절시키는 것이 덜 쉽다 라고 너는 이제 생각하게 될 거다 또는 이 사실을 알게 될 거다 라는 겁니다 뭐보다 투 초크예요 초크는 뭡니까 질식시키다 질식 시키다 그것들을 그것들은 바로 결점을 받는 거죠 이걸 받는 겁니다 자 뭐함으로써 by gaining virtues 바로 장점 또는 미덕 그쵸 선 이게 virtue죠 장점을 얻음으로써 그 결점들을 질식시키려고 하는 것 보다 결점을 근절시키는 것이 덜 쉽다 그러면은 뭐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바로 장점을 갖다가 획득하는 것 그쵸 이게 더 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do not think of your faults 바로 너의 결점들을 생각하지 말래요 자 스틸레스 여기 나왔죠 스틸레스 더더구나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또 뭘 생각하지 말아요 더더구나 너의 다른 사람들의 결점 또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신의 결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결점도 생각하지 말래요 그래서 모든 person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 너 근처에 있는 너 근처에 오는 그쵸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령물이네요 look for 찾아라 뭘 찾아요 what is good and strong 아주 그 좋은 것 그쵸 좋은 것 훌륭하고 strong 강한 장점 그쵸 이런 것들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면은 참 이게 답이 없어요 단점만 보면 그래서 좋은 점을 자꾸만 보려고 해야지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제가 일단 마음이 좋아요 제가 자 일단 3번 보겠습니다 자 인팩트죠 사실상 그죠 사실상 the average urban dweller 보통의 도시 dweller 거주자들 거주민 주민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보통의 그러한 도시 주민들이 is so 나왔네요 so 나오면은 이제 대충 뒤에 보시면 이렇게 쭉 뒤에 보시면 대시 나오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보통의 도시 거주민은 너무나 많이 그죠 so many times removed from 이죠 removed from 뭐에요 어디어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거죠 그쵸 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다이렉트 컨택트죠 직접적인 접촉이죠 누구와의 접촉입니까 그의 자연환경 도시 거주민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연환경과 이렇게 접촉하기가 참 쉽지 않죠 다 나가면은 스타벅스나 뭐 빌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넘쳐나죠 뭐 산이고 들이고 뭐 바다 이런거 못 보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어 그 직접적인 자연환경과의 접촉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He is scarcely aware of its existence 그러니까 그는 자 scarcely는 부정어죠 그쵸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쵸 뭘 인식을 못해요 그 자연환경의 존재를 그쵸 존재를 갖다가 모르고 있어요 자 much less죠 더더구나 또 뭐를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더더구나 바로 그 중요성이죠 바로 그에 대한 그 거주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도시 거주민에 대해서 그 자연환경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쵸 자 내용 좋고요 자 4번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You cannot understand 너는 이해할 수 없죠 Your own country 너의 자신의 나라 즉 조국을 이해할 수 없대요 그리고 또 더더구나 뭐 할 수 있어요 어떤 다른 것들도 이해할 수 없답니다 조건이 뭐예요 Unless you know something of its history 그 조국의 나라의 역사의 something을 어느 정도 그쵸 어느 정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쵸 예 그래서 이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죠 그쵸 그래야지 이제 그 우리가 뭔가를 좀 오늘날 뭐 정치나 현대의 어떤 여러가지 상황들 같은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사를 알아야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something을 어느 정도 알지 못한다면 Unless and if 아시죠 그쵸 그러면은 나라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아 갑자기 이제 이 말에 좀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따라 요즘에 참 이게 지금 선거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쵸 요즘에 뭐 이대남이라고 하죠 이대남이니 뭐 20대 그쵸 뭐 mz세대 뭐 이렇게 하는데 어 뭐 그러한 세대들이 이제 보면은 오늘날 이제 뭐 이 40대 50대들이 역사적으로 또는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역사적인 어 그 여러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어떤 감성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 어떤 그 삶의 방향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 그런 것과는 전혀 이렇게 좀 동떨어진 세대들 선진국으로 거의 이제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20대들 지금 그래서 참 이게 공감이 좀 잘 안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역사를 좀 알아야지 우리가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좀 더 이 현실을 그쵸 분명히 더 인식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계속 볼게요 자 You cannot even understand 너는 심지어 이해할 수 없대요 너 자신의 어떤 personal opinions 어떤 개인의 어떤 견해 그리고 편견 그리고 감정적 반응까지도 이해할 수 없대요 그쵸 만약에 뭐 한다면 너가 알지 못한다면 What is your heritage 너의 유산이 뭔지 뭐로써 Englishman 영국인으로써 여기다가 우리는 코리안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한국인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 유산 이게 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어떤 견해 어떤 견해를 가져야 하고 혹시 내가 어떤 편견에 있는지 분별하는 것 그리고 감정적인 이러한 반응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좀 공감이 저는 됩니다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이제 83년생 40살이라서 그런지 이게 참 이해가 좀 되네요 이 문장이 그래서 역사의 흐름 그쵸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분별해야 오늘날 여러가지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쵸 이런 것들 다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또 뭡니까 How it How it has come down to you come down to us 같은 경우는 뭐뭇에 전해져 내려오는 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는지 그것은 뭡니까 그 유산을 얘기하겠죠 그 유산이 너에게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거죠 먼저는 영국인으로서의 너의 유산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유산이 너에게 내려왔는지를 그거를 아는 거 그쵸 그거를 근데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개인의 견해라던가 그리고 여러가지 편견과 선입관들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왜 특정 어떤 신문사는 그렇게도 특정한 이야기만 할까 그쵸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은 왜 이렇게 또 이러한 아젠다에서는 정말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감정적인 그러한 호소를 할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역사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4번글 감정이입이 좀 돼서 제가 좀 어줍지 않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냥 영어만 받아들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